피터 드러코에 의하면 서구 문명의 지난 천년은 다원주의의 등장과 쇠퇴 그리고 부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기사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 허용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개별 영토에 대한 더 많은 자유 그리고 더 많은 권력 확보를 핵심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 개념은 국민국가가 등장하며 종교적 다양성을 지닌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구 문명에서는 실태하였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직들의 자율적 기능을 위해 다시 다원주의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원주의적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그동안 가족들이 수행하던 교육, 노인 돌보기 등의 문제들이 별도의 자율적 조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되고 자율적 조직을 통한 조직의 기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적 조직을 위해서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실해버린 정치체제의 통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난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은 여전히 현 세대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존 민족국가의 경계만으로는 시장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EU의 유로뱅크 통화는 개별 국가가 행사하던 화폐와 신용에 대한 통제권을 독립적인 초국가적 기관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특정 국가에 소속된 모 회사의 복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던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국적 기업으로 그 형태를 탈피하도록 유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국적 기업은 자회사의 국적과는 다른 경영자를 등용시키는 이른바 초국적 경영자와 같은 운영 방식을 통해 일부 분야에서는 국민국가 체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제화는 근현대 전쟁 패러다임마저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차 세계대전 때와는 정반대로 패전국의 경제 회복을 통해 승전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마셜플랜과 국제적십자와 같은 전시를 위한 초국적 기관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이러한 국가 조건과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초국적 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료주의를 통해 우리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관료주의로부터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일본 관료주의적인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재정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버블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전히 버블 경제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부정부패 또한 만연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관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